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시초가에 좀 갭 상승을 해서 좀 흘러내리는 흐름들을 보였지만 좋은 건전한 매물대 소화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도 저는 소확주 작지만 확실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소확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채널에서 신대가 검색 후 친구 추가 또는 샵 37715 신대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일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가 그 전까지 많이 변동성을 보여줬었는데요. 관련돼서 당선인도 있고 후보인도 있지만 간략하게 해당 관련 주들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보인에서 대학교 동문으로 엮여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프리엠스 그리고 이건월딩스, 카스, 토탈소프트, 인터지스 같은 기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당 후보인의 어떤 양력과 엮여있는 성남에 위치한 기업이라든가 경기도에 위치한 기업들 그리고 성남창조경영CU 포럼에 경영자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 같이 엮여서 주가 등락폭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대학 동문, 특히 덕선이나 서양 같은 기업들이 크게 많이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같은 혈연으로 있어서 애니 눅률이라든가 웅진 같은 기업들이 주가 등락폭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들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펀드멘탈적으로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성장성에 있어서 만큼은 되게 돋보이거나 두드러지는 기업들을 볼 수는 없었고요. 결국에는 오늘도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저평가된 성장주를 실적이 좋고 그리고 재무의 안정성도 건전한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정치 테마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잘못 진입했을 때 손실에 대한 폭도 커지고 어떤 탈출 전략을 세우기도 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선별적으로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펀드멘탈적으로 튼튼한 기업들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단어를 좀 써보고 싶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정책 관련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정치 테마주는 아니고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인들, 사민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이제 각각 대선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전 ICT라든가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쪽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에서는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IT적인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 IT에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반도체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모든 게 디지털 전환이 되고 있고 ICT 분야에 있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규제, 혁신 점당 기구를 설치해서 어떤 IT 기술 회사들이 제도적인 거에서는 좀 풀어주는 좀 완화를 시켜서 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심상정 후보조 같은 경우는 노동 쪽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방향성 완전히 똑같습니다. 한 가지 윤석열 당선인만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원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만큼의 리스크는 아무도 컨트롤러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다는 위험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의 타협점을 잘 찾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2024년까지, 죄송합니다. 2040년까지 석탄 에너지 발전을 중단한다든지 그리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것을 법제화한다든지 어떤 대선 후보인들의 공통적인 정책적인 부분에도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핵심적인 단어는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이제 첫 번째, 친환경입니다. 탄소 중립, 그리고 풍력, 전기차, 수송 결국 재사용 가능한 재생연해지라는 것을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이라든가 유니콘 기업이 돼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오늘 좀 후차적으로 얘기 드리겠지만 사이버 보안, IT 게임 회사들도 유망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우리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 관련된 기업들을 공부를 하는 게 매우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이기도 할 텐데요. 투자, 투기, 과연 어떤 차기가 있을까요? 투자는 밑에 있는 얘기들은 워렘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투자는 주식 조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일부를 사서 그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행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투기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 향방에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라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6면에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을 때 숫자 1부터 6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10번 던졌을 때 6이 6번 나오면 60%의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이렇게 투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투자자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이 앞에 투기라는 단어를 보시면 펀드매니저, 증권사나 많은 수수료, 매매를 통해서 이런 수수료들에서 결국에는 타인이 불을 이룬다는 얘기를 워렘버핏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좀 나름대로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정립을 해봤습니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있어서 만큼 목적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차이를 보일 때는 수익 구간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회피한 상황인데요. 손실일 때가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드렸던 정치 테마주가 어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최고점이었던 거죠. 주가는 50%, 60% 하락을 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투자로서, 인베스터로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좋은 기업들을 싼 가격에 사놨다고 했을 때는 분명 적정 주가까지 오게 돼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강부터 2강, 3강, 그리고 오늘의 4강까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실적. 10번,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탈출 전략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좀 힘든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수가 밀린다고 했을 땐 개별 기업조차도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방의 지지선이 명확하고 지수가 돌아선다고 했을 땐 더 빠르게 돌아간다. 이 얘기를 꼭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싶었고요. 예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좀 예시가 있었냐면 제가 이건 이강 때의 자료로 활용했던 DBI텍과 해성DS의 일봉,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는 이렇게 한 번 1차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2차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보시면 수 개월 동안 이 어떤 횡보 구간을 버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미래에 보여줄 실적 퍼포먼스를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시간을 버티고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었고요. 결국 이 두 달 동안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고 또다시 횡보를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24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도 횡보 기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토탈 3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던 겁니다. 물론 발 끝부터 머리 끝까지 수익을 다 챙기는 건 물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구간 안에서만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사놨다고 하고 모아갔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들을 거둘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팔았다고 하면 이런 수익들을 못 챙겼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결국 그 펀드멘탈, 그 목표 주가를 보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한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제가 지난주 3강에서도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다가 마지막에 투자 결과니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은 매우 쉬운데 모두가 천천히 부자되는 걸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처럼 주식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기술적인 트레이딩적인 부분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기업을 사서 홀딩하고 목표 주가까지 가는 전략이 제일 심플한 전략이고 워렌 버핏도 그렇게 불을 축척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선구자들, 현인들이 달려갔던 길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성 DS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조정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DV 하이텍보다는 적었지만 빠르게 상승을 이뤄냈고요. 그래서 1차 상승은 170% 정도 상승을 했었고 2차 상승은 약 123%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차량,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간 리드 프레임 부족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돼가지고 주가 조정은 있었지만 결국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주가 상승을 이뤄냈다는 얘기를 오늘 또 해성 DS도 다시 한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이 혹시 어떤 곳인지에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 시장은 과연 비합리적인가 아니면 주식 시장은 합리적인가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첫 번째로 비합리적인 부분은 바로 정보의 비대치성이라는 겁니다. 도덕적 해의가 발생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2차전지 소재 회사가 2조 원께 계약을 했던데 그 계약 공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공시되기 전에 미리 해당 주식을 산 겁니다. 이건 분명 내부 정보 이용으로 불법적인 거래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증시가 계속 좋아지면서 물적 분할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스타트가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이 되면서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심리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분에 있어서 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LG화학이라는 기업 안에는 바로 이 실적 안에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2차전지 섹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도 100%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많이 할인돼서 지금 가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G화학 주주들은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들인데요. 내부 직원들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든지 배임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스텐 임플란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 드렸던 해성DS의 지주회사인 해성산업이 계양정기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양정기도 회계팀에 있는 직원이 약 250원대 횡령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런 일련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들에 있어서 만큼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생하고 개선하고 어떤 제도를 시스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결국 주주입니다. 그래서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에 있어서 대주주만 그런 걸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은 회사를 투자하는 주주들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든지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비합리적이다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합리적인 거는 딱 바로 명확하게 듣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이 뜻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사실 이 내용을 소확주, 작지만 강한 기업에 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합리적인 건 소확주에서 어떤 걸까요? 소확주가 바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소확주를 매수한다는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인 주가일 때 바로 투자의 기회가 발생한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이 바로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고평가 구간이고요. 저는 이 구간을 합리적인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확주의 적정 주가나 목표 주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주가 도달로 수익과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지난번에 제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다시 한번 이걸 좀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비합리적인 구간이 저평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매수의 관점이고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고평가일 때는 합리적인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 구간에서는 합리적인 주가에 왔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있고 이는 곧 수익의 기회라는 것을 저희는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 드리면 이 비합리적이라는 걸 대해서 좀 더 영역을 좀 한번 확장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합리적인 주가, 목표 주가나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또 하나 비합리적인 걸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시장의 재료와 테마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의 정치 테마주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재료와 테마 호재로 주가가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적정 주가에 따라서 완만하게 자기 주가를 찾아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런 재료나 테마 호재가 있을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이슈가 있었는지 내용들을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적과 호재라는 사이를 서로 수익을 챙겨주는 사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강 때 가져왔던 W게임즈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런 거, 이런 공백들을 갭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갭이 발생했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 들은 것처럼 2017년 7월에 이 W게임즈라는 회사는 DDI라는 더블다운 이터액티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시켜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표 주관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재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약간 경색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좀 제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자 이렇게 좀 이슈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개파락이 나왔고요. 이 두 줄을 그었는데 지금 이 W게임즈의 주가가 위아래로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7월부터 약 10월 말까지 횡보를 보였지만 갑자기 주가가 두 번 이 22일과 21일 연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 W게임즈 같은 경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업이익을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4%나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해온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DDI를 인수하면서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전 슬라이드 좀 돌아가고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 회사는 과거에서 돈을 굉장히 잘 벌었고 앞으로도 돈을 분명 잘 벌 기업이었기 때문에 투자에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 횡보를 했었지만 DDI 상장을 완료했고요. 그 과정에서 돈, 자금 조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500억 규모의 첫 회사체를 발행했다는 어떤 호재들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 당시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조달된 자금을 통해서 가상, 자산, 거래소, 인수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평가대 성장주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두 번의 어떤 호재 이슈로 올라가는 거에 얘기를 드리는 게 앞뒤가 안 맞고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사례를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런 호재들 또한 실적이 좋은 기업들한테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런 사례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빠르게 주가가 굉장히 많은 급등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좋은 수익을 주면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디오라는 회사입니다. 아무리 이 디오란에서는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1등, 2등이 덴티움, 3등이 디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시장의 1, 2등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자주 드렸는데 왜 3등을 투자하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회사가 가졌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좀 배팅과 투자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디오라는 기업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과 같은 게 개인 병원들이 많아서 접근성이 좋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형 치과병원 안에 치과 의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닥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형 치과병원과 제휴를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미국 시장은 아직도 임플란트에 대한 식립 개수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성을 놓고 디오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물론 디오는 다른 기업들이 주가가 잘 갈 때 굉장히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떤 상황들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전염병처럼 발생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했던 2020년에는 치과 진료가 상당히 어려웠고 어떤 환자들도 많이 방문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이연된 매출이 2021년 상반기에 인식되기 시작했고 2021년 1월부터 이 임플란트 쪽 섹터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미국 대형 치과병원과 제휴를 한다. 이거는 솔직히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올해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디오는 좀 더 상승, 탄력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21년 7월 19일 정도에 이런 주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디오 홀딩스가 디오라는 기업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임플란트 1위 기업인 스트라우만 이 기업이 임수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아무래도 디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한 번 한다고 했을 때 7, 8번 정도 병원을 방문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취약 디지털 임플란트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매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이 회사가 디오를 인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이런 기사들과 뉴스들이 나왔고요. 아직까지도 매각에서 인수할 회사들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라든지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에 대한 성장률이 높았는데요. 2021년에 온라인 유통사에다가 치과 재료를 약 50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이 곧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가겠지만 이런 횡보 구간 자리에서도 버티고 있고 펀드멘탈과 펀드멘탈에 대한 어떤 목표 주가를 믿는다면 이런 기회들은 충분히 많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한테 온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좀 보면 2021년에는 사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분기 100억 정도 벌었었는데 이래서 온 비용이라든가 철수하면서 막대하게 발생된 비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영업이 저조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결국 2020년, 2022년에 미국의 어떤 대형 치과병원과 제휴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땐 오히려 이때가 지저효과를 누려서 더 큰 주가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기대감도 분명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의 평균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약 28%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요. 이것도 제가 사례로 가져왔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스권 횡보였고요. 물론 이 당시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OLED 회사로서 돈을 잘 벌어가면서 주주들한테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권리락 이전일까지 이녹스 첨단 주식을 갖고 있으면 한 주당 한 주를 저어주는 무상중자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무증 이벤트로 빠르게 올라갔지만 그래도 어떤 주식수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그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올해 1월 22일 그리고 5만 7,300원까지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업은 2021년 실적을 2020년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은 이때 드라마티크가 올랐지만 그 뒤로는 완만했습니다. 오히려 20년은 2019년 대비해서 역성장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21년 이 OLED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무려 121%나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 OLED 같은 경우는 대형 TV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소형 OLED에 들어가는 태블릿 PC라든가 노트북, 스마트폰도 OLED의 전환기에 맞물려 했기 때문에 올해보다 22년 그리고 23년이 더 기대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굉장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가격적인 매력이 생기면서 충분히 진입자리를 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KG 모빌리언스입니다. KG 모빌리언스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전자결제 대행사입니다. 사실 KG 그룹의 일원이고요. 그 외에 KG 이니시스가 있고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원천 피지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관련 회사들은 단알이라든가 갤럭시아 머니티리로 사명을 바꾼 기업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이 온라인 전자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거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가격대에 진입은 했지만 주가는 굉장히 박스권으로 흘러다가 오히려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 이 당시에 나왔던 바로 뉴스가 이 날이 바로 9월 3일이었는데 장중에 27%까지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이 한국 시장을 진출한다는 이슈로 레퍼런스가 있어서 같이 주가가 한번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런 재료감과 기대감은 올랐을 때는 실적이 받쳐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그 뒤에 일봉 캔들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은봉 노란색으로 음향, 음명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11월, 12월 주직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핫한 트렌드와 테마는 NFT와 메타버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NFT와 메타버스 결국 돈으로 어떤 사업성,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려면 당연히 결제라는 모듈과 플랫폼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서 시기적절하게 커머스 전문가였던 최고 업무 책임자를 신규 선임했고 메타버스 사업 모델로의 변화의 기대감이 엮이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얘기 드렸던 이 4개 기업들은 사실 이런 요행을 바라자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적과 펀드멘탈이 명확한 기업들은 하방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고 혹시 그 노력이 잘 돼서 어떤 호재와 뉴스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충분히 수익권에서 탈출 주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학주, 저평가 성장주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적이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만이 내 계좌를 지키면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오늘 4가지 기업들 사례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케이지 모빌런스 또한 온라인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을 했고 사실 올해는 안타까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2021년 4분기 실적 자체가 대부분 기업들이 많이 부진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올해 투자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실적이 우수하고 현금이 많은 기업한테 호재가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회사가 돈이 조달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전환사체를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하고 신주 유수건 부사체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기업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EPS는 바로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수, 분모가 커진다는 건 EPS가 낮아진다는 거고 제가 EPS 성장률이 좋은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EPS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가급적 투자 선상에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고 현금이 많은 한 가지 내용을 덧붙이자면 중소형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알토랑 같은 기업들은 대기업들에 충분히 M&A 대상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제가 첫 강의 때 사례로 설명드렸던 기업이 바로 테스나였습니다. 테스나 또한 매각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5G 기업이었던 와이팜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해당 기업은 실적도 안 좋고 현금성 자산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매각하고 M&A 하는데 실패를 했고요. 이번에는 두산이라는 기업이 인수를 해서 오늘 장중에 갭 상승을 해서 10%대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보압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매물대 소화를 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테스나라는 기업은 실적도 좋기 때문에 자기 주가 자리를 찾아갈 거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또 5G에 이입한 건데요. 탑다운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탑다운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산업에서 기업으로 가는 거고요. 바트목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산업으로 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솔직히 이 두 가지 기업을 바라보는 방식 중에 어떤 게 맞다고 가타부타를 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특정 기업을 전년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상장회사 2300여 개 회사 중에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5%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가운데서 저는 이 바트목 방식을 좀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먼저 발견을 하고요. 해당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군의 다른 경쟁회사에 대한 실적들을 같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업 분석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어느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호하고 좋아하는 방식대로 투자하시는 게 분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업만으로는 그 기업의 주가를 예측하기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산업에 대한 분석이 같이 병행돼야만이 그 회사에 대한 적절한 적정 주가, 목표 주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좀 시간이 촉박해서 이 IT 보안 쪽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못 드려서 오늘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얘기 드렸던 게 2분기, 3분기 때 실적이 사실 미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때 실적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는 걸 저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OQ라는 건 전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성장을 했냐는 뜻이고요. 파수 같은 경우는 무려 1117% 정도 성장을 했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100% 이상 영업이익이 성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외에도 틴크웨어라는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지주회사, 그리고 그 기업이 바로 유비벨록스고요. 유비벨록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신서 쓸 때 패스 앱을 많이 쓸 텐데요. 그 기업인 아톤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 손실이 있어서 리스크한 영업이익, 순이익이 적자를 보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건 회계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IT 보안 쪽이 왜 좋아질 수밖에 없냐라고 얘기 드려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근무라는 게 어느 통구인지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지원, 원격 화상 의료 진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시작된 마이데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거는 내 개인정보에 대한 주권을 자기 자신이 갖는다라고 표현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A라는 사이트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A 사이트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생년월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보는 그 사이트만 가질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외부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정보 주체자가 만약에 요구를 할 경우는 원하는 곳에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결론부터 우선 얘기부터 드리자면 1분기에 실적이 4분기에 영업이 실적의 6, 70%만 나온다고 그 부분이 확인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증권사 리포트 자료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산업 리포트 자료를 가져와 봤고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우리 인류가 마주할 가장 큰 위협이 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2020년에 발발한 역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전염병이 가장 큰 위험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생계의 위기였습니다. 생계의 위기라는 걸 제가 좀 더 다른 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양극화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부익부, 그리고 약간 부를 얻지 못한 사람은 더 부를 상실하는 빈익빈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상이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면서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지구나가 온난화 되면서 이상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텍사스의 한파가 와서 공장들이 멈춘다거나 어떤 메가스나비가 온다거나 가뭄이 온다거나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제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바로 사이버 보안의 실패가 인류가 마주할 가장 큰 위협주의 네 번째에 바로 랭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상이변과 환경파괴, 시비에 랭크는 이거를 두 개 포함시키다 보면 저는 1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있는 성장기업들이 과연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과연 뭘 가장 우뚱으로 뽑았을까? 사이버 공격입니다. 대부분 북미 빅테크 기업들은 IT 기술력을 통해서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B2C나 B2B로 제공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만약에 클라우드가 무너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회사가 굉장히 휘청거릴만한 위험한 요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뽑은 가장 큰 위험요소는 바로 사이버 공격이라고 지금 투표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불확성도 아니고요. 인류가 마주할 1위였던 이 팬데믹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과도한 규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IT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이 서버나 네트워크 이런 장비들이 만약에 해킹이 돼서 무너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IT 보안적인 이슈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2025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12%씩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그리고 25년까지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이버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랜섬웨어 공격자에서 지불된 평균 피해 금액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00%가 넘습니다. 이때는요. 그리고 작년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82%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하반기까지 포함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피해 금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 내로 특정 사이트를 공격해서 디소스 공격해서 그거를 다 탈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업이 그 비즈니스도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백본, 그 뼈 틀 때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그 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적인 이슈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이버 공격은 광범위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해커, 어떤 IT 보안적인 부분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산업이 보인다. IT 보안 쪽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고 얘기를 드렸을 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5%씩 성장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개인정보, 그리고 개인이 결제하는 결제정보, 이런 민감 정보들에 대해서는 어떤 초개인화 마케팅을 할 수 있을 정도 되게 유의미한 자료들이지만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수요처가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와 똑같이 이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만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노출도 많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인책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촉진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규모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클라우드라는 서버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하드웨어 장비에 이런 데이터들을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에다가 정보들을 넣는 겁니다. 나의 개인정보, 그리고 나의 결제정보, 나에 관련된 어떤 알고리즘에서 움직이는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클라우드가 무너져서 공격을 받아 무너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시장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는 유출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정보보호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예를 들자면 상급 종업병원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를 다 풀로 입력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광활한, 누구도 예측하고 할 수 없는 그런 방대한 데이터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보통신자들도 만약에 문자라든가 이런 통신기록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민감 정보들이 포함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정보보호 공시의 의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또한 일을 하면서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자로서 일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을 로그인해야 될 때는 휴대폰 인증이라든지 점유 인증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패스워드 또한 단순히 1234, 12345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문자, 영문, 숫자 이런 걸 이종 교합시켜서 최소 8자리 이상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인정보가 있는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그 로그 기록들을 전부 다 쌓아서 데이터 관리를 해서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통신업 300억이 넘어가는 회사들은 ISMS라는 개인정보 체계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중요하기도 하고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기업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보안이 필요한 이런 기업들한테 외주를 줘서 솔루션과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 드리자면 이용자 수가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도 지금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만약에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또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정보 유출을 좀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제 정보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만약에 개인정보가 결제 정보가 넘어가서 내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결제가 된다고 했을 때 혹여나 막대한 결제를 하고 도망간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1차적으로 이 업체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보완을 했느냐가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계속적으로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전 페이스북이었던 지금 현재 메타로 사명을 변거한 이 기업도 어마어마한 어떤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이는 곧 개인정보 피해자들이 뭉쳐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S-KRU 그룹도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 건 이런 사례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들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기업들이 열심히 쌓아올렸던 브랜드를 실추하는 브랜드를 훼손시키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사례를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구글 클라우드가 전일 아마 뉴스가 나왔을 텐데요. 이 맨디언트라는 기업을 무려 6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구글이라는 기업이 AWS라는 아마존 웹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스라엘 보안회사인 심플리파이를 5억 달러에 매수를 한 겁니다. 약 5천억 넘는 규모로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미국을 또 대표하는 IT 기업이죠. MS,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보안기업을 잇따라 인수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라는 녹수를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빅테크 기업들도 보안기업들을 인수하면서 해당 어떤 솔루션들을 수직 개월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우리나라도 보안회사들, 개인정보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IT 기업들, IT 보안기업들에 대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오늘 산업 분석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보안 관련된 산업들은 연평균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지만 14, 15% 정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 안에서 어떤 아까 얘기 드렸던 파수라든지 유비벨록스, 핑거 이런 기업들이 각자 영역이 다 다를 겁니다. 거기서 분명 빠르게 실적을 거둬들이는 기업부터 선별적으로 접근해보신 투자가 좀 유효해 본다는 보인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산업은 PCB 기판입니다. 저는 심텍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그리고 이스페타시라스스라는 기업도 발견했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물론 삼성전기가 MLCC라는 사업도 하지만 기판 쪽에 대한 투자도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또한 최근에 4천억 규모의 투자를 한 공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코리아 서키트, 영풍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해당 기업은 경쟁사들이 철수를 하면서 굉장한 낙수를 누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PCB 기판에 들어가는 것을 솔더볼이라고 하는데요. 이 솔더볼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심텍이라는 기업을 처음으로 전년동기 성장성이 큰 기업을 발견한 1차적으로 했던 거고요. 이 심텍과 경쟁사에 있는 유관 경쟁사에 있는 기업들을 발견해서 이런 기업들을 찾아낸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경쟁사가 철수함으로써 수혜를 받고 있는 인터플렉스라든지 이스페타시스를 발견했었고 그리고 PCB 기판에 들어가는 덕산 하이메탈까지 이 하나의 기업을 통해서 산업을까지 같이 바라다 보니까 어떤 유관 기업들이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었다라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 키워드는 몇 가지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FCBJ입니다. 플리칩 볼그리드 어레이라고 하는데요. 비메모리 쪽 기판 제가 혹시 DBITEC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실까요? DBITEC이 만들었던 게 8인치 파운드리였는데 해당 쪽은 솔직히 사양 산업 쪽에 들어가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나트폰이나 그리고 태블릿 PC 이런 쪽에는 12인치 원가가 비싼 12인치보다는 8인치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쪽 업종 회사들이 12인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8인치 쪽에 대한 장비 자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공장 증서를 바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넘쳐놨지만 공급이 안 되고 판가가 높아짐으로써 회사의 매출액과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비메모리 기판으로 PC양 CPU라든지 서버, 네트워크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이런 CPU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형 기판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은 1등이 바로 일본 이비덴 신국 기업이고요. 기술 난이도가 높은 신성장 분야인 서버와 네트워크 쪽에 많이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삼성전기 기업은 PC, CPU 향해서 투자를 먼저 해서 점유율 격차를 좁힌 다음에 이쪽을 따라가는 전략들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FBCG라는, BGA라는 이쪽에는 다 테두를 엮여 있긴 하지만 사실 각각 좀 역할이 다른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CPU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역이 아예 안 겹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각자 색깔에 맞춰서 자기들이 잘하는 영역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 데이터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PCB 쪽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기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FCBGA에 대한 투자를 베트남 법인을 통해서 했고요. 총 무려 1조 3,348원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LG 이노텍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FCBGA 사업의 양산 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를 4천억 규모로 한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대덕전자 또한 FCBGA인데 전장, 자동차 부품 쪽에 좀 더 특화돼서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쪽에 대한 공략을 위해서 4천억억 투자를 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도 글로벌 통식칩 제조사와 장기 고약 공급을 체결하면서 약 2천억억 규모 투자를 했고요. 이런 어떤 산업 분석 리포트를 확인했을 때 무려 2026년까지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 5년 동안 계속적으로 공급 부족이 있을 거다. 결국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판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회사의 매출액과 수익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기술력 또한 쉽지 않은 기술력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돈이 너무 잘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진입하고 싶지만 이 기술력이 받쳐지지 않으면 신규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지금 살아남아 있고 여기에 지금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기업들만 이 어떤 시장의 어떤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투자와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회사 철수 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HDI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들이 철수를 하면서 독점적인 기업이 되어버렸고 올해 3분기부터 월등히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는 리지드 플렉시블 PCB라고 해서 구부려지는 PCB를 만드는 거였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MLB에 들어가는 휴대폰 통신장비 쪽에 들어가는 기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시장 1위 지휘자가 철수하면서 그 닥수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터플렉스 같은 기업을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삼성전자 S펜에 당독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Z 폴드에 들어갔었고요. 이번에 절차를 위해 판매된 갤럭시 S22 울트라 플래그십 모델인 S22에서 울트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5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S펜을 단독으로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폴드분 판매량은 작년 730만 대에서 올해 1380만 대까지 무려 90%까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은 독점 공급자로서 시장에 대한 지배력으로 완벽한 수익성을 누릴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아까 얘기 드렸던 PCB 기판, 좀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점점점 같은 것들이 바로 솔더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가장 키포인트는 이 FCBGA에 마이크로 솔더볼이 들어갑니다. 좀 더 미세한 솔더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무려 70%나 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PCB 기판 사업군에 있는 회사들은 독보적인 입지를 활용해서 결국 수익성과 돈을 많이 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 격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워렌 버핏이 또 얘기한 격언인데요.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회사,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고 그냥 애매한 적당한 회사를 훌륭한 가격에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야만이 우리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워렌 버핏 투자 격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재료와 테마가 실적이 없었을 때 강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관련된 소확주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투자하거나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텍 채널에서 신대가 검색 후 친구 추가 또는 샵 3772에 신대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